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제일 테크노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린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오늘 좀 급등했어요.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왔다 길게 윗골이 덜고 빠졌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6월 21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윤 대통령 경북 수소산업 허브 그리고 영일만 고속도로 신속 추진에 급등세라는 제목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소식과 더불어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고속도로 신속 추진에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동산은 영일만과 가까운 포항의 340억 원 규모의 토지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크플레이트와 LNG, LPG, 오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탱크를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을 찾아 동의한 수소경제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스타트업과 스마트팜 육성과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18km 정도입니다. 건설 등 지역 맞춤과 수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8천억 원 규모의 동의한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수소배관만 건설의 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에 투자펀드를 활용했다는 계획이다. 두가지 모멘텀입니다. 하나는 수소산업 허브 관련된 모멘텀, 두번째는 영일만 고속도로 추진 이 두가지 모멘텀입니다. 동사는 뭐냐? 동사가 직접적으로 수소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동사는 쉽게 말하면 포항에 공장이 있는 회사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고속도로 생기고 수소산업 허브가 생기니까 관련되게 되면 땅값이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모멘텀이란 거죠.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동사가 수소산업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물류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동사는 무슨 회사냐면 데크플레이트하고 LNG, LPG, 오일 등을 보관하는 저장땡크 사업을 가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생기고 수소산업 허브 관련된 모멘텀이 들면 땅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테마죠. 테마. 이런 테마의 바람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동사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산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모멘텀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꼭 수소산업 관련돼서 동사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장땡크 만들고 있다. 하지만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수소산업과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끝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808에서 상승하면서 8,900을 마감했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에 오시면 장중에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장대 양봉이었다가 길게 윗골을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동사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9,500원부터 8,500원까지 있습니다. 9,500원부터 8,5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맞으려는데 위에서 매물대 딱 맞고 윗골을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이 모멘텀이 오늘도 예를 들면 영인왕 고속도로 내일은 갑자기 포항에 무슨 또 뭐 그 다음에 또 경북에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모멘텀이 계속 이곳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매일매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발적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804 상승하면서 8,900원을 마감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1차 저항 때는 9,000원입니다. 그런데 8,900원이나 9,000원이나 100원밖에 차는 되는데 이걸 저항대로 잡기는 좀 짧죠? 그래서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9,600원입니다. 9,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안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 하나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구나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8,4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저항 1차 지지 때는 8,400원이 되겠고요. 2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7,300원이 되겠습니다. 2차 지지 때는 7,300원, 3차 지지 때는 6,600원 구안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군 한 달 동안 5만 3,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만 5,000주 사긴 했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금투가 찔끔, 사모펀드가 찔끔 팔았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동사에서는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헨드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4.27%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4.27% 신용 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 수급, 저기 최대주의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의 지분율은 44.65%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44.65% 최대주의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100억 원대에서 작년에 2,600억 원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194억 원에서 작년에 360억 원대까지 실적은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도 재작년에 109억 원에서 작년에 260억 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 70억 원대, 2분기 때 110억 원대, 3분기 때 100억 원대, 4분기 때 70억 원대였습니다. 자 재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작년 1분기 영업이익 74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84억 원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은 괜찮다,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프라이즈까지 나올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작년보다 준수하거나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실적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저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매출액은 1,000억 원대에서 작년에 2,100억, 올해 재작년 2,100억, 작년에 2,600억 때까지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기존에 해봤자 제일 적게 나왔던 것은 20억, 적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190억, 4억 원 그리고 작년에 362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갑자기 급등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하고는 별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멘텀 개념은 일시적인 모멘텀이긴 하지만은 실적은 준수하에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 재작년부터 갑자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71% 유보율은 2,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3.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2,876원, BPS는 1만 2,875원에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3,000원 기준을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이면 10배면 3,000원? 3,000원이죠. 3,000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00원 맞습니다. 3,000원이면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9,000원대라는 거죠. 9,000원대. 8,900원. 3,49, PER 3배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PER 3배 5원이기 때문에 어떻다?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겁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ER 15배에서 수배가 되어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일시적인 모멘텀이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평가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적정 밸류에이션 PER 15배에서 20배 구간인데 현재 구간은 PER 3배 대 구간이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네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체형 데크 플레이에서 52.97% 그리고 합성 데크에서 9.88% 그리고 건설용 공사 관련된 나머지 제품 쪽에서 9.2% 나머지 조선 쪽에서 5.6%라고 했죠. 수수료액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시면 재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부채비율은 71% 유보율은 2400%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모멘텀만 보면 아 이거 테마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밸류에션도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도 없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돼서 회사는 제일 베트남에 있네요. 베트남에 있는 현지 제조하는 공장이 있나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테크노스 오늘 종가 8,900원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현대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139.5%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 수소산업허브 관련된 모멘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0.1만 고속도로 신속추진 관련돼서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요즘 계속 뉴스가 된 게 뭐죠? 대왕고래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포항압바다에 관련돼서 천연가스하고 원유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시출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땅값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가능성이라는 거죠. 가능성. 그런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73.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0.7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구원에서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과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 하면 나머지도 차이시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되지만 재매 스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 스위치는 8,400원 2차 재매 스위치는 7,300원 구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테크노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